아 안녕하십니까 파래차 사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시.. 8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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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시간반에 2시간.. 한 9시간반에서 10시간정도 한거 같아요 어 그렇고 잼스톤은 이제 397개에서 471개 됐으니까 74개정도 먹었구요 거의 시간당 7개정도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메소는 4억9천정도 되고 부가적으로는 좀 추가된것도 있을거 같아요 4억7천5백정도 되구요 어 추가적으로 얘기할만한거는 음 어 이제 하이만 맞추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완성될 것 같고 성배는 하나 뭐 나중에 사든가 하고 나중에 수공이 딸리더라면 엠블럼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렇게 될 것 같고 궁금하신사항 있습니까 아 패스공작도 이제 다음달 들어가면은 1일 되면 좀 싸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잠시 보려중입니다 결론은 뭐다 요거하고 성배하고 하이만 바꾸면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끝날 것 같아요 궁금하신사항 있으십니까 아 딱히 없는것 같군요 오늘의 파래차죠 파래차 맞지요 어 파래차 매소하고 잼스톤이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1 2 2